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39페이지의 이전 등기입니다. 중요하죠? 별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존 등기하고 작년에 나왔던 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방금 아까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게 개설하는 걸 우리가 보존 등기라고 했어요. 그럼 등기부를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슨 등기도 소유권의 뭐예요? 소유권의 이전 등기 얘기입니다. 소유권의 이전 등기 얘기예요. 자, 소유권의 이전 등기. 그러면 일단 이것도 뭐예요? 객체를 보자, 객체. 객체. 자, 소유권의 뭐는 가능해요?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할 수는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그럼 도대체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말 그대로 소유권, 소유권, 권리를 일부로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면 아니 이게 단독 소유를.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객. 이 간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거예요. 2번 뭐예요? 소유권의 무슨 등기?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그래서 을한테 몇 번의 몇을 2분의 1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해서 객이 을한테 2분의 1 줬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지분에 대해서 또 뭐예요? 여기 3번. 을의 뭐라고? 을의 2분의 1에 뭐예요? 일부 있죠? 일부. 일부 4분의 1에 대해 뭐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그럼 병원한테 몇 분의 몇을 줄 수 있어요? 4분의 1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한다든가 공유 지분에 대해서 일부를 이전하는 거. 이게 바로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한데 부동산을 뭐예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는다 아니게요. 자, 부동산의 부동산을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어요. 지번이 100입니다. 면적이 5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분할하게 되면 땅이 두 개 생기죠?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00의 1이고 면적은 뭐예요? 250이고 250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땅이 두 개로 나눠져서 100의 1이라고 하는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일부를 이전하는 건 없어요. 부동산이 두 개가 된다. 분할을 해서.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 이전, 전부 이전 등기가 나는데 뭐는 안 된다? 일부 이전 등기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동그라미 뭐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를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로서 언제나 독립된 순입원을 붙여서 하는 독립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한다 그랬죠? 따라서 줄지세요. 토지를 분할 시에는 분필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의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분할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전부 이전 등기 하는 것이지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없다. 절대 없다. 그럼 분필 절차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예요? 기존에 100이라는 뭐예요? 부동산은 자, 표제부가 500였으니까 200으로 해서 자, 기존의 부동산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고 자, 새로 생긴 땅은 다시 보존 등기하고 보존 등기 해야지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의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필 절차를 하는 거예요. 자, 2번도 한번 줄치고 줄쳐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놨는지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가 아닌 권리를 일부 이전한 등기 권리를 권리 이 권리, 지분, 지분 권리 이전 등기, 지분 이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무슨 등기 마치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마쳤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 한다. 자, 이전 등기 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시험 문제 등장할 때 이 원인 행위가 있죠? 원인 행위가 원인 행위가 몇 가지가 중요해요? 원인 행위가 다섯 가지가 일단 중요해요. 시험 문제 첫 번째 원인이 매매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상속이에요. 세 번째 유중이에요. 자, 네 번째 수형입니다. 수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진정 명의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자, 이 다섯 가지 원인이 시험 문제 잘 등장해요. 다섯 가지 원인이 시험 문제 등장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첫 번째 본사항이 객체였죠? 두 번째 본사항이 이제 신청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본사항이 뭐라고? 신청인이고 등기 실행은 대부분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주등기하니까 여기서 볼 사항은 일단 기본 뼈대는 객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청인이 공동이냐 단독이냐 얘기입니다. 아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소유권 등기는 원인에 따라 틀려요. 원인에 틀린 때 꼭 머릿속에 기억할 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시회자 들어가는 거 있죠? 수용 상속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있어요.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가 조금 어렵고요. 나중에 차차 할 겁니다. 그러면 항상 뭐예요? 신상수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원인이 뭐예요? 신 상수 신상수예요. 신상수라는 사람이 친구가 있다. 신상수에 대한 이전 등기는 공동이다. 아, 단독이다. 신상수의 이전 등기는 단독 신상수 이전 등기는 단독 신상수 이전 등기는 단독 이렇게 외우면 돼. 신 신 신탁 상 상속 수용 물론 수용은 촉탁도 있지만 자, 단독도 있고 촉탁도 있지만 단독 신청 촉탁 두 개지 하여튼 자, 신상수의 이전 등기는 단독이다. 그렇게 외웁니다. 신상수 나머지 다 공동이에요. 신상수 아닌 건 공동이에요. 매매 공동 요거 단독 유증 공동이에요. 아까 그랬죠? 유증은 유언의 한 증여니까 유언장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한테 등개해달라고 총권이 생긴다 그랬어요. 총권 그래서 공동인청이에요. 자, 수용은 촉탁도 되지만 단독이니까 자, 일단 객체받고 신청인은 신청인은 뭐예요? 신상수는 단독 신상수 이전 등기는 단독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매매는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왔는데 매매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 이게 뭐예요? 이 매매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재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자, 시험 문제가 이 이전 등기 중에서 매매가 두 번씩이 나왔어요. 연방에서 두 번씩이 나왔는데 매매는 2006년 1일 이후에 자, 등기 원인 증서를 무엇을? 등기 이 등기 원인 증서를 뭐예요? 매매 계약서로 이렇게 매매 계약서로 뭐할 때는 이 매매 계약서로 제출할 때는 등기 원인 증서를 매매 계약서로 뭐예요? 제공할 때는 제공할 때는 어디 등기소 가기 전에 구청이나 시청이나 구가 없는 데는 시청 가야 되겠죠? 구청이나 시청 가서 무엇을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내야 된다. 아니예요. 자, 그러면 매매목록 있죠? 매매목록 매매목록 이 매매목록은 자, 매매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무슨 내용이 써있냐면 매매목록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음 여기 240페이지 있죠? 그 240페이지가 그게 매매목록이에요. 자, 이 매매목록은 언제 되냐면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자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개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뭘 내라고 매매목록을 제출한다. 뭐, 작년 시험 문제에 났던 것 중에 맞는 질문이 뭐였냐면요 자, 거기 자, 이 답으로 났던 질문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 매매목록을 제출할 때는 매매목록이 그 매매목록이 실고래 금액이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를 보면 거기 오른쪽에 그게 241페이지 있죠? 자, 241페이지 거기 위에 등기부 보시면 실고래 금액이 3억이라고 써있어요. 거래가약 소유권에 소유권자가 진길동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소유권자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있고 주소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실고래 금액 3억이라고 썼죠? 근데 매매목록을 제출할 때는 그 밑에 보시면 실고래 금액이 써있는게 아니라 매매목록이 써있죠? 이거를 우리가 권리자미 기타사항란 오른쪽에 권리자미 기타사항란에 쓴다. 그게 이제 뭐예요? 권리자미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 그게 옳은 답이에요. 그게 시험 문제 답으로 놨다. 그러니까 매매목록을 제출할 때는 매매목록 번호만 쓰면 되고 매매목록을 안 낼 때는 실고래 금액을 쓴다.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매매목록은 그 전년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부동산이 한 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록을 안 낸다. 그러면 틀리고 부동산이 한 개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을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매매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2년식으로 연달아서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여러분 책에 책에 자 거기 그 239페이지 맨 아래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징수로 제출하는 소유권이 적는기라고 써놓고 그 다음 페이지 기억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 신고필증과 매매목록 있죠? 그래서 매매목록은 가로열고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이에요. 다만 거래되는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 니은에 2006년 1월 이전에는 거민계약서를 제출한다. 그랬어요. 거민계약서 자 그런데 4번 매매가 아닌 증여 교환 등의 계약일 때는 등기 원인증서에 거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2006년 이후에도 판결수일 때 거민 받는다 했죠? 그 내용의 의미를 이해해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 원인이라 하는 게 있어요. 원인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뭐가 있고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증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등기 원인증명서면이라고도 얘기해요. 다른 말로 뭐예요? 등기 원인증명정보라고도 얘기합니다. 등기 목적이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해요. 원인은 매매고 원인증서가 뭐예요? 매매계약서예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잊었는 거예요. 자 등기서 가기 전에 시청이나 구청 들려서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갑니다. 자 그런데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해줘요. 단독으로 원인은 매매예요. 자 잊었는 길을 이행하라는 판개서가 맞았어요. 그죠? 등기 목적이 잊었는 게예요. 이 판개서에 뭘 받아야 된다고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거래 신고필증이 아니라 거민이에요. 이 거민 제도가 원칙이에요. 이 거민 제도가 원칙이고 이게 원칙이고 단지 단지 예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자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서 허가증 첨부하면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낼 때만 이 거래 신고필증을 내는 예외고 그렇지 않고 판결일 때는 판결서에 아무리 매매를 하더라도 판결일 때는 꼭 계약일 땐 거민받는 게 판결일 때 거민받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243페이지에 상속에게 상속 상속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속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그 다음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랬죠?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가 돼야 안 돼요. 보존등기가 안 됩니다. 상속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243페이지에 자 의의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을 줄 치세요. 상속에 따른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을 한다.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죠? 왜? 부모님 사망하시고 상속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의무자인 상속인이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했으므로 언제나 단독이다. 따라서 상속인 여름일 공동소유자도 다 단독 신청이에요.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공동사일 등기의 그중 1인 또는 다수가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등기 할 수는 없다.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를 할 수가 없다.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 없다. 그랬죠? 두 가지 말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유증이요. 유언에 의한 증여라 그랬어요. 유증이 보다 유언에 의한 증여다 그랬습니다. 유언에 의한 증여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언에 의한 증여를 유증한 사람이 갑이에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포괄유증이 있어요. 이 포괄유증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전부를 주겠다. 일부를 주겠다. 포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거의 상속과 같습니다. 포괄유증이. 특정유증이 있어요. 특정유증은 자 소울별시 가낙고시인동 자 백번지 대 5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특정된 부동산을 주는 거예요. 매매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포괄유증을 뭐예요? 포괄유증을 무슨 상태하고 이렇게 뭐예요? 미등기 상태와 기등기 상태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유인도 뭐예요? 특정유인도 무슨 상태하고 미등기 상태하고 자 그 다음에 기등기 상태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이해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점하고 공통점하고 차이점하고 공통점 두 가지로 보자. 그러면 미등기 상태 미등기 상태일 때 포괄유증은 아까랬죠? 우리가 대장 토지 대장이 있을 때 최초 상속인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이전으로 받은 사람 보존등기 한다랬죠? 마찬가지 이 보존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를 누가 포괄유증 받은 을 자 을이다. 이 포괄유증 받은 을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기등기일 때 있죠? 기등기 물론 뭐예요? 물론 여기 특정유증은 미등기일 때 절대 보존등기 못합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상계 상속인 A가 있죠? 이 A가 보존등기 합니다. 1번 소유권 보존등기를 누가 한다고? A가 해요. A가 보존등기 하고 자 A가 보존등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A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해서 왜? 이거는 뭐예요? 원인을 뭐로 하니까 원인을 잊었는 게 원인을 유증이죠? 유증이에요. 자 이렇게 원인이 유증이니까 자 유증이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공동으로 공동 신청이에요. 그래서 차이점 포괄유증은 보존등기 하는데 특정유증은 보존등기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자 기등기일 때는 자 1번 차이점이에요. 보존등기 자 누구 기등기라는 얘기죠? 2번 이전등기 우리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 자 1번 소위권 보존등기 갑 2번 이전등기 원인을 유증을 해서 의뢰해 자 뭐가 핫해요? 그림은 같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 아니죠?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 이럴 때 차이점은 이건 등기 안에도 권리를 취득해요. 포괄유증 등기 안에도 권리를 취득해요. 물건면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등기하는 이유는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팔아 먹으려고 이거는 뭐 하지 않으면 등기 안 하면 뭐예요? 권리 취득이 안 돼요. 절대 등기부상에 포괄유증 특정률이라 쓰진 않아요.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등기 그림은 같은데 이거는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해요. 자 차이점을 다시 얘기합니다. 차이점 차이점 다시 첫 번째 미등기 상태일 때 포괄유증만 보존등기 가능해요. 특정률증은 절대 보존등기 못합니다. 매매와 같으니까 보존등기는 상속인이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받아야 돼요. 기등기 상속당일 때는 등기 안에도 권리를 취득한다. 등기하는 이유는 팔아 먹으려고 초분여건이다. 이건 등기해야지 권리를 취득한다.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공통점이 두 가지 중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공통위증이에요. 하나는 공통위증이다. 자 두 사람이 항상 이전등기 할 때는 왜 유증은 뭐예요? 신상수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뭐라고 유증은 신상수가 아니니까 신상수가 아니니까 항상 뭐라고 공통위증이에요. 두 가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무슨 등기를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뭐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아니게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무슨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고 상속등기를 안 해도 된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차피 A라는 상속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이 A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하는 것이지 A하고 을하고 A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등기하는 것이지 굳이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등기를 해줘야 된다 아니게요. 왜? 유언에 한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 유언장을 가지고 총권이 생기기 때문에 A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굳이 상속등기 할 필요 없이 해줘야 된다. 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을 두 가지를 일단 보자. 자, 그러면 몇 페이지에? 244페이지에 거기 신청인 동그라미, 그렇죠? 자, 그러면 신청인 A 그랬죠? 그래서 읽어보자.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포괄이나 특정을 불문하고 수중자를 걸리자. 유언집행자 상속인을 무자라해서 공동 동그라미 치시고 공동으로 인청한다니. 그 다음에 B는 보게되면 수중자가 수인의 포괄유증인 경우에는 수중자 선언이 공동으로 하거나 각자 자기 지분만 나오죠?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만 안 되니까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안 된다고 했지. 거기 뭐에요? 자, 유증자는 포괄유증자는 자기 지분만의 유증에 한 이전등기는 가능해요. 안 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D급번에 등기인청의 방법 그랬죠? 자,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유증에 한 이전등기는 포괄이나 특정이나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써 있죠? 그거 줄쳐보자. 그거. 자, 유증에 한 이전등기는 포괄이든 특정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모아지 않고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인자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그렇게 써 있죠? 그래요. 상속등기를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에요. 상속등기 안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쪽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수용은 뭐에요? 수용은. 자, 수용도 이제.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보자. 수용. 자, 수용은 그렇죠? 자, 국가가 공공사업을 해요. 자, 공익사업이 뭐에요? 공익사업이 토지취득에 관한 법률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자, 공익사업이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가 공공사업을 뭐 예컨대 만이게 뭐에요? 자, 신도시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뭐에요? 미군부대를 만든다든가. 그죠? 그래서 평택당 미군부대 만들려고 평택 그 대출입당 평택 하천 평택천에 있는 대출입당을 국가가 수입해서 자, 수용을 해서 자, 그걸 뭐에요? 용산은 뭐에요? 용산은 박물관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뭐에요? 미군부대는 그쪽으로 철수했죠? 철수한 게 아니라 그쪽으로 옮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익사업 공공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뭐에요? 소유권당을 뭐에요? 자, 강제적으로 뭐하는 거에요?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거기 수용은 뭐에요? 수용은 자, 그 245페이지 보시면 수용 토지이전능기 단독과 촉탁 나오죠? 그래서 기억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능기 인청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단독을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체가 권리자일 때는 국가 지방자체는 지체 없이 등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촉탁 할 수 있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 단독신종과 촉탁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전등기는 비록 자, 성질이 원시치득이지만 미등기 때 수용하지만 기등기일 때는 이렇게 뭐에요? 이전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에 읽어보겠습니다.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수용에 의한 이전등기는 성질상 원시치득이지만 형식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에요? 이전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수용에 대한 이전등기는 자, 이렇게 뭐에요? 소유권 이전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단독신청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 기업자가 국가 국가기관이라면 촉탁등기를 한다. 아니게 촉탁등기 자, 기업자가 단독신청이나 국가기관일 때는 촉탁등기 한다. 아니게 촉탁등기 그래 자, 수용의 성질은 뭐에요? 일단 자, 국가가 평택당을 취득해서 대출당을 취득해서 뭐 하는거에요? 지금 자, 한마디로 미금위대를 만들려면 그 땅은 다 뭐 해줘야 돼요? 보상금이 이뤄지고 다 깨끗이 정리해줘야 되죠? 각종 권리 맞수시켜야 되겠죠? 이게 하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이 대출당의 수필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다 이뤄지고 이 부대를 뭐에요? 이 땅을 부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등기관이 직권을 사는데 만약에 상속등기 있죠? 상속등기 자, 상속등기와 지효권 이 지효권 등기 자, 이외의 권리 있죠? 이외의 권리는 뭐 한다는 얘기에요? 직권으로 말사한다 집권 말사다 이외의 권리는 집권 말사다 이게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 C라고 하는 이 땅이 다 자, 옆에 있는 토지를 자, 토지에 이 하천이 있죠? 하천이 물을 끌어들이는 인수지효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효권은 이로운 권리니까 말사하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등기부상의 1번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뭐에요? 갑이라는 분이 자, 뭐하기 전에 토지를 수용하는데 뭐에요? 자, 보상금을 받기 전에 수용시기 이후에 보상금을 받기 전에 받기 전에 뭐했다는 얘기에요? 돌아가셨어요 쉽게 얘기해요 수용시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자, 상속인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겠죠? 상속인평한테 그러면 일단 뭐에요?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수용은 단독과 촉탁이니까 항상 이 갑이라는 권리자가 사망했으면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됐을 때 등기부상의 의무자가 사망하면 공동이 아니라면 항상 2번 무슨 등기를 맞춰야 돼요?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원인해서 이 상속인 앞에 등기해놓고 한 다음에 이렇게 뭐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수용을 뭐해요? 수용을 원인해서 자, 이전등기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속등기는 이거를 말수시키면 수용의안 등기를 못해 오니까 상속등기가 지역등기는 뭐해요? 무슨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말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토지수용의안 직권발수 있죠? 그러면 토지수용의안 이전등기 흰청과 촉탁이 있을 경우에 그 부동산의 기록 중 소유권과 이외의 권리는 직권발수 하는데 거기 그러나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또는 토지수용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 뭐 그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스관을 묻었어요. 도시가스관을 이 가스관을 묻었는데 이 가스관이 구분이상권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공공공중에서 땅 밑에 가스관이 있는 건 뭐예요? 그런 구분이상권은 말수하지 말자 그러면 말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246페이지에 뭐예요? 자, 거기 보충은 그래서 오른쪽에 수용개실 이전의 상속을 원인화한 거요. 계실 이전의 상속을 원인화한 이전 등기 있죠? 직권 말수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지역권 등기 자, 방금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상속등기를 말수해버리면 죽은 사람 밑으로는 단독 신청이 안 되니까 상속등기를 꼭 해야 되고 2등기 말수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이렇게 수용 얘기 나오면 항상 뭐예요? 신상수니까 신상수니까 항상 뭐예요? 수용은 단독 아니면 촉탁이고 하여튼 상속등기와 지효권은 말수생이 아닌 거 꼭 보자죠. 그 다음에 진정유행 회복이에요. 자, 진정유행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된 게 갑이에요. 갑이란 사람이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자,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2번 김사기가 자기 몰래 뭐예요? 이렇게 보존된 게 잊어낸 게 해놨어요. 얘 믿고 뭐예요? 얘 믿고 3번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무권리자니까 우리나라는 공신이 없으니까 얘가 또 무권리자예요.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이 자, 이 두 등기 다 말수시키고 이거 말수하고 이거 말수하고 이거 말수하려면 뭐예요? 번거롭죠?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뭐라고? 4번 소유권이란 게 원인을 뭐로 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해서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뭐예요? 원인도 있고 날짜도 있어요. 매매 계약 날짜 돌아가신 날짜 수용 개시일 날짜 보상금을 다 받은 수용 개시일 날짜 수용 개시일이 있죠. 근데 이거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은 중요한 게 뭐라고? 등기 원인 및 등기 원인은 존재하는데 뭐 있다? 등기 원인 날짜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 일자가 없다. 이렇게 보자. 등기 원인 일자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247페이지에 진정 명의 회복이 있죠? 회복이 있고 거기 2번 신청 절차에 니은 번을 주춰보자. 니은 번 신청정변은 등기 목적은 잊었는기인데 등기 원인을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기재하나 원인 날짜를 기재하자는다 써있죠? 그게 중요해요. 절대 진정 명의는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 날짜가 없다. 그것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해 두시고 거기 원인 다수까지만 일단 보시고 일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